I'm running out of gas, and there's no more fuel, and I don't see any land. 여기 작가이자 미국의 전설적인 여성 비행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멜리아 에어하트. 그녀는 1932년 여성 최초로 대서양 단독 횡단에 성공한 도전의 아이콘이죠. 경제난으로 좌절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당시 남성들도 쉽게 엄두내지 못했던 그녀의 도전과 성공에 열광했습니다. 30대 후반 이미 모든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녀는 비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7년 결국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혼자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애미를 출발해 남태평양을 날던 비행기는 그만 창공에서 실종되고 맙니다. 이번엔 뉴스 앵커로 말입니다. 방송인이자 비행사인 그녀는 올해 6월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경로를 따라가는 17일간의 비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숨을 건 도전이 또다시 시작된 겁니다. 비행을 넉 달 앞두고 그녀는 이번 여정을 함께할 동료와 철저한 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If I had one message to the women of Korea, it would be this. I completely understand what it's like to deal with gender stereotypes. As a woman working in the field of aviation, which is a completely male-dominated role here in the States, I know how difficult it is to overcome those stereotypes. In fact, they exist all over the world today. 77년 전 이루지 못한 한 여성의 꿈 이번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